보호망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방을 잘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는 꼭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소나기로 막 올 것 같아요 아까에도 비방울이 좀 떨어졌는데요 오늘 월요일 아침 주말에는 이제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서울 근교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물론 어저께는 교회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제가 푹 쉬고 또 애들과 재밌게 놀고 또 월요일 아침 힘차게 또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아 근데 월요일 아침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솔직히 싫을 수도 있잖아요 주말에 푹 쉬고 또 한 주간 6일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일벌레도 아니고 저도 쉬고 싶죠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월요일 아침 왜 좋아하냐면요 요즘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일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보호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저를 믿고 보호망을 믿고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3년 전에 이제 본부 하나 배출하고 최근에 7월 초에 2개를 본부로 배출했어요 총 3개를 배출했는데 근데 지금 엊그저께 팜스죠 저희 회사 입사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팜스라고 있는데요 입사했는데 보니까 직하 인원이 24명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진짜 100명이 넘어갔는데 이거 100명 또 어떻게 채우나 아 다시 저희는 본부장이니까 본부 배출도 해야되고 영업도 해야되고 또 디비도 항상 만들려고 머리를 짜매야되는데 지어짜야되는데 아 24명인데 앞이 캄캄하더라구요 근데 요즘에 정말로 하루에 한 명씩 한 명이나 두 명도 입사 문의가 들어와요 보호망님과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겠다고 연락이 줄여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오늘 월일 아침에 딱 10시에도 이제 미팅이 있고 이제 저한테 면접이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명인데 과감하게 말씀하고 정말 약속을 드린건데 12월 말까지 한번 제가 그때 팜스를 오픈해 드릴게요 제가 몇 명이나 리코팅하는지요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24명인데 한 100명 정도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12월 말에 꼭 제가 그때 보고 제가 팜스로 영상을 찍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말로만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비가 조금씩 오네요 예 비가 조금씩 오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 프라이메스의 단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GA나 원수사나 신입 설계사나 아니면 경력 설계사가 오면 무슨 말 뭔지 아죠? 본인 회사의 달콤한 얘기를 먼저 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회사 비전 좋죠 그런데 과연 완벽한 회사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저희 프라이메스에 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많아요 저희 회사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보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단점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의 단점은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되게 타이트해요 물론 리스크 관리가 타이트하다는 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중보험 감시팀이 있어서 회사의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 그리고 보험 영업을 하면서 유배되는 내용들을 회사가 따로 감시를 한다는 거죠 또한 선지급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FC들이 영업을 하고 선지급이 나갈 때 그런 리스크 자체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법인 영업이나 아니면 컨셉 영업 아니면 고액계약 생명보험 하신 분들은 솔직히 선지급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다 보니까 회사의 안정성도 있고요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나중에 유지율도 안 좋고요 또 금방 깨지더라고요 리스크 관리가 타이트하긴 한데 반면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0% 환수 제도가 있어요 120% 환수 제도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선지급을 받든 아니면 영업을 해서 그 다음 달에 계약을 받았어요 수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3차월 미만 시에 해지를 해도 계약자가 해지라던가 민원을 해도 냈던 받았던 커미션만 수두료만 다시 통해 내는 건데 저희 회사는 3차월 미만 시에는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월 1결 때 실호나 해지가 됐다 그러면 120% 환수하고요 2차월 때는 120% 3차월 때는 100% 순차적으로 회차별로 저희가 환수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관리자 입장에서 대표님이랑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타 회사는 3차월 미만 시에 해지도 100%인데 저희는 120%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 3차월 미만 시에 해약이나 아니면 유지가 안 좋으면 그건 불안정 판매한 거죠 물론 보기 입장에서 진짜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페널티는 그게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18차월 넘으면 손해보험 기준으로요 거의 시차까지 다 받고 나서 사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수금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1% 정도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 근데 저희는 유지 수수료도 수금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투명 회사가 투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패널티도 많아요 그래서 입사하시면 단점도 단점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회사에요 저도 이 회사를 입사할 적에 49%가 단점이고 51%가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51%를 선택하겠어요 왜냐 장점을 커버하면 되니깐요 단점 사회사 같은 경우는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을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입사하고 왜 단점을 얘기 안 하냐 보니까 단점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단점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런 단점들이 정말 치명적이란 거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더 많고 또 단점을 어느 정도 정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밸류체인 있잖아요 저처럼 본부 분할하면 분할 수수료가 평생 평생 노후연금처럼 나온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기 때문에 FC로 입사해서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나갈 수 있는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는 승격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수료나 시책을 오픈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타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죠 거의 대부분 위의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시책이나 수수료를 거의 절반이나 요만큼만 팀장이나 FC한테 주잖아요 저희는 다 본사에서 팀장이나 FC한테 다 내리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FC가 잘 돼야 팀장이 잘 되는 거고 팀장이 잘 돼야 지점자 본부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부분에 정말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부터 2021년부터 뭐가 바뀌죠 법인에 들어오는 시책 플러스 수수료가 1차원도에 1200프로 끝났잖아요 본사 기준으로 본사 기준으로 1200프로 수수료를 받으면요 시책가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밑에 관리자들이나 FC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FC 기준에서 장기 영업을 하면은 시책까지 포함하면 1000프로에서 1200프로 사이인데 이 부분들을 내년도 되면 모든 법인에서는 절반만 나오고 절반은 2000년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생보는 뭐 3년까지 나오지만 톤보는 1년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2년에서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FC님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이랑 저희 대표님하고 제가 미팅을 가지면은 이제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초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도 저희 자문위원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발표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 다시 한번 공개해도록 할게요 근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내년도에 되면 2021년 되면 많은 법이 그리고 많은 원수사에서 저희로 넘어올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왜냐 수수료가 투명하고요 타 회사보다 분명히 수수료를 많이 줄 거예요 1차년도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대표님도 저희들한테 구조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자문위원회의 끝나고 어느 정도 내년에 수수료가 공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확하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너무 두덕이 말을 많이 했네요 일단은 오늘 한순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보험 문의나 아니면 입사 문의 주시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서울 경기도 지역은 제가 달려가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하셨으면 꼭 해주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내주시고 좋은 일들만 행복하시고 보험은 항상 보험하게 가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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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